안녕하세요. 이너스페이스죠. 민간 우주 발사체 2일차 12시 10분 청약 경쟁입니다. 예상보다 중고금이 많이 들어오죠. 생각이 다들 다르니까 12시 10분 현재 청약건수 24만 5천 건, 3만 9천 건 들어왔죠. 총 한 28만 5천 건 정도 들어왔고요. 균등은 64%고 신한이 25%입니다. 미래에 청약하는 게 유리하겠죠. 비례한 주도 지금 2천만 원, 870만 원이죠. 균등은 미래가 유리하고 비례는 신한이 유리하긴 한데 청약 수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배정 어떻게 하려 그러나 이분들이 최종을 예상하면 비례는 지금보다 2배 정도 더 들어온다. 3조 들어왔는데 6조죠. 6조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건데 사실상. 함불일도 4일이고요. 균등은 0.43, 미래가 43% 확률이고 신한이 20% 확률입니다. 균등만 할 분들은 미래하는 게 유리해 보이고 비례는 지금보다 2배 들어온다면 미래가 3,900만 원 정도 되고요. 신한이 한 1,800만 원 정도 됩니다. 문제는 신한이 600주 한도 맞죠. 600주 한도면 일반 그룹은 600주인데 우대 그룹으로 잡히네요. 이렇게 온라인 회원이 다 우대 그룹인지 고객센터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. 지난번에 온라인 회원이 다 우대 그룹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비례받자고 신한의 청약을 하면 균등 확률이 미래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조금 애매해지죠. 여기 청약해서 신한의 청약에서 비례만 한 주 노렸다가 균등을 못 받는 사항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럴 바에는 미래의 청약을 해서 균등 한 주 받는 방법도 있는데 확률상으로는 최종의 한 40%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%에서 한 45% 정도 사이밖에 안 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애매하죠. 사람들이 이 주식이 좋다고 판단하는 건가요? 잘 모르겠네.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위성 관련주 컨택에 한번 딘다 우리나라는 우주는 IPO는 우주는 아닌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 청약에서 한 주 받는다는 과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신한의 비례를 한다 그러면 최종으로는 한 1200만원, 1300만원 정도면 배정을 시킬 수 있을 듯 보여지고요 그럼 이게 환불일이 4일이니까 한 5천원 정도 파킹통장 비용이 발생하겠다 못 받을 거 생각하면 공부가 한 주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43,300원이죠. 4만 한 5만원 위면 익절 라인이고 미래는 최종 한 3천만원 정도에서 소수점 쪼개기 해서 가성비 청약하면 3천만원 정도면 되는데 3천만원이면 4일이니까 12,000원이죠 자기 돈을 한다 그러면 4일이니까 12,000원이면 5만 5천원 정도 위에가 익절이고 익절 해야지 손이 분기점이고 이거는 다 가성비 청약했을 때 계산하는 거고요 환불일이 길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일단은 균등만 하든가 가성비로 한 주씩만 더 받아보든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